안녕하세요 이성윤입니다. 오늘은 칼텍스포인트에 왔어요. 칼텍스포인트. 여행주차장 이구요. 주차하고 송이테를 심사하는거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바다 상황에서 지금 이제. 들어오는 시. 들어와서 거짓말이 빠져온거 같은데. 오늘은 대를 두대 갖고 왔습니다. 하나 하나 드라마시고. 하나 하나 블랙잡으려고. 여기도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이 블랙이 잘나오는 데는.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 어디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도 말이죠. 바이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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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잔색이 아니고 많이 있네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펠리컨 되있네요 좀 밑에서도 이제 드라마가 잘 나오죠 네 저는 오늘 노릴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더 아 아